아, 어디서 다니시는 거예요? 네 아우,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관 20년차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트레이너겸 관장입니다 이름은 양치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등장했어요 김민규 달리기 어, 처음으로 달렸어 또 피다노소 펭수는 달리기 펭수 24시간이 대박이야 저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지 않나요? 언제든지 원하이 반이에요 김민규 씨 왔습니다 렉 종류, 벤츠 브레스, 스테퍼, 자전거, 러닝머신 이런 것들이 밑에 필라테스 씩까지 하면 머싱 종류만 한 120개 정도 됩니다 와 진짜 Ann Ont 끝이 안 나와 o.. token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해야되게復자마í 500에서 만약 우리 6명 정도 됩니다 우와! 학교, 학교! 보통 원데이. 원데이가 툭툭툭툭이에요. 짐승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모델도 많이 다녔어요. 이수혁도 다녔었고 배우 홍종현도 다녔고 우빈이랑 같이 다녔습니다, 김우빈. 모델들이 많이 다니네요. 네, 모델 추신들이. 모델 활동을 고향에서 올라와서 좀 힘들 때예요. 저희가 체육관이 약간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재범이도 제가 가르쳐줬어요. 김재경, 레인보우, 시크릿 송지은 그다음에 독절의 진상 성우수수, 방탄칭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우와! 전 별로와. 진짜. 몇 킬로입니까? 저게 40kg짜리. 40kg. 저는 약간 어떤 부스냐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좀 다정다감한 부스? 집 앞 애들 다 어려웠어요. 빨리빨리 치워와, 인마.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똑같은 거 아니야? 부스로서의 장점은 그냥 애들을 재밌게 해주는 거. 저기서부터 런치로 한 바퀴 돌고. 빨리 XXX 정신 모셔요. 네네. 그렇습니다. 항상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와, 눈 진짜 커. 아, 알았다. 거짓말할 때 눈이 커지라 보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관장님하고 5년째 함께하고 있는 팀장 최재호라고 합니다. 관장님이랑 3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 박경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관장님하고 1년 2개월 된 전 위로라고 합니다. 전 관장님이랑 일한 지 1년 된 황정태입니다. 저도 관장님이랑 일한 지 두 달 된 김성수라고 합니다. 나도 시즌 때랑 비시즌 때랑 얼굴이 많이 다르네요. 아,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 거죠, 지금? 네, 뭐. 그런 사람이 있겠네. 요즘은 그냥 아저씬데. 정시자 끼려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짠돌이라고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구두새라고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구두새라고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반대가 운동할 때 더워 죽겠는데 사람도 많고 바글바글한데 에어컨 절대 안 켜요. 선생님, 제가 딱 모자 안에서 여기에서 땀이 이렇게 흘러내려고 갔거든요. 안 더우시다고. 그렇게 안 더우시다고. 작년에 정확히 38도였는데 그때 갑자기 50도 안 됐다고 안 틀어서 에어컨 안 켠다고? 여름에? 야, 에어컨 켜야 되지. 켜야 돼. 그 땀 나는데 어떻게 에어컨 안 켜? 에어컨을 키면 생각보다 운동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면 치우고 싶어져요. 약간 냄새가, 구두새로 냄새가 나는데 아픈 거 아니에요. 아껴야죠. 봅시다, 에어컨. 패딩 입고 있어. 너무 추워가지고. 롱패딩 입고 있어. TV 잠깐 켜져 있는 전기세도 아깝시다 이거죠. 세탁기. 세탁기가 지금 한 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정도 근무해. 한 대로 우리가 관리하기는 좀 힘든데 상대방 근무해. 상대방 근무해. 상대방 근무해. 상대방 근무해. 상대방 근무해. 상대방 근무해. 아니, 잘 도는 건 알겠는데 하루 평균 500명씩 600명이요. 그래. 유리폼이 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유리폼이 많아서 다 소화가 돼요. 600명 치가? 하루 만에? 난 무슨 학습집인 줄 알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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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끝이 좀만 뒤로 보내. 응. 응. 옳지.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장님이랑 함께 일하고 있는 필라테스 원장 김동훈입니다. 아우. 아우. 잘 알죠. 아우. 잘 알죠. 잘 알죠. 어우. 잘 알죠. alum화. υ아 ک foundations. 간량과 유리폼이요. 작년에 웬만한 비는 다 흡실했죠? 어떻게 지내려 고기가wr ere 도웬 원장 도웬 원장 도웬 원장 도웬 원장 도웬 원장 도웬 원장이 1년에 한 2, 3번 대회를 다가요 내년 봄 정도에 지금 대회를 내보낼까 생각을 하는데 11월이나 12월 초까지는 몸을 좀 이렇게 근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대회가 한 3, 4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 바짝 쫙 이제 다시 이제 선수 준비 시켜야죠. 더 꽉 이거 봐. 들어가지. 그 느낌, 그 느낌. 더 꽉 쫙 더. 그래서 더. 금력을. 어떡해. 어떡해. 제일 끝에. 저걸 준다고? 대단하시긴 하다. 누구죠? 뭐야. 제갈을 물려. 제갈을 물려. 어쩔 수가 없어요. 컴플레인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괜찮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또 여기 직원인데 또. 본인 또 허락이 없다. 더. 하나. 셋. 넷. 대단하시네요. 이 미디움은 40kg죠, 40kg. 80kg로 저러고 계신 거예요? 우와. 미치겠다. 120kg이래? 실제는 빼고 쏘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 더 추웠어. 160. 60kg. 진짜 미치겠다. 허리들지 마. 들어. 아이고. 호대기를 그냥. 덥죠, 더. 덥지 마. 배고파요. 조용히 해. 정리해. 수고했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뭐요? 이것도 하시는 거 아니죠? 철관 안에 카페가 있어요. 헬스 키친. 아, 진짜 가기 싫다. 진짜 맛있겠다. 헬스를. 진짜 맛있어. 그래요? 오, 계란을 먹게. 정말. 30개, 몇 개? 30개. 어? 라비야. 어? 뭐야? 저거 먹어도 돼? 원래 저희 먹는 게 저렇게 먹어요. 라면 먹어요? 네. 라면 먹죠. 충격적이다. 아니 계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 음식은 기본 아닙니까? 운동을 저렇게 하고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도루묵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시즌기가 아닌 비시즌기는 시즌기보다 다음 번의 대회 때는 더 몸을 크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단백질 한 명만 넣는 게 아니라 산수화물이나 염분을 엄청 때려 넣는 거예요. 뭐하여 너? 네. 야 와서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아니 무슨 말이야. 뭘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밥 먹자. 넌 밥 먹을 때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면? 뭐 먹을 건데요? 아니 안 봤어. 계란하고 라면 먹는 거 무슨 뭐. 아 우리 캐릭터 되게 특이하대요. 네. 독특해요 진짜. 독특해요. 너 그러면 또 흰티를 입었어 또. 라면 먹는다니까. 그래서 가져왔죠. 그래서 가져왔죠. 아니 갈아입어. 갈아입어. 갈아입으라고요? 갈아입으라고요? 야 다 튀어갖고 뭐. 생각을 좀 해 더구나. 아 죽겠네 아주 그냥. 아 관장님. 왜? 이거 입어요 이거. 바보 거는 입어. 짜아악. 우와 케이크 봐주세요. 와 케이크가 다利 좋아해. 와. 박대급 캐릭터가 나왔어. 이거 해봐 이거 해봐요. 저한테.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관장님. 이거 입어요 이거. 아니 심지어 두 개가 똑같은.. 누가 다 입어요. 뭐 입어요. 이거 입어요. 이걸밖에 하는 거예요 이걸로. 아. 아. 아 심장된 터다. 이거 입어요 이거. 바보 거는 이거. 바보 거는 이거. 바보 거는 이거. 이거 바보 거는 이거. 너무 디자이너야? 코디언니 코디언해가지고 아 배가 고파 원장님 왜? 저 뭐해요? 김치 꺼내서 김치 좀 잘라놔 먹을만큼 혹시 그거 있으세요? 일회용 장갑? 아 네네 아니야 그냥 해 갖고 와 그냥 이거 손에 묻는데? 내가 할게 손에 묻고 있어 아 느려 저게 무리한 운동에 후유증 아닙니까? 그런거에요? 아 결국은 과장님이 다 하네요 네 결국 다 알죠 케이크 좋다 가서 그 거기 좀 닦아놔야지 네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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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깔려면 장갑을 손으로 안 가면? 일회용 장갑 와드쎄 행중 이제 거길 먼저 닦으라고 상을 밥 먹을 때 상 닦아야 될 거 아니야 어우 약간 유머물 부는 것 같아 상 닦으라고 했는데 어 저희들 하셨구나 되게 느려 나무늘보 같아 이야 그럼 과장님이 하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아 근데 식시름 버려야지 안그러면 예전에 진짜 더 느렸어요 지금 빨라진거에요? 이야 심 선생님 저런 직원은 처음 보시죠? 뭐 해야 돼요? 나는 목 배경 이무사라 그러면 이무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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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 써요 인사했어요 아 여기랑 진짜 안 맞겠네요 네 김대표님은 어때요? 저는 부서이든 가죠 바로요? 바로 이제 저희는 중고생들이 많으니까 학부형님들 상담 상담 정확하세요 맞아요 그런거 진짜 잘해요 상담 잘하시겠네요 진짜 잘해요 저희 컴플레인 들어온거 다 맞고 있어요 이야 내가 컴플레인 거기로 갔다가 답답해갖고 어 내가 하나 수천히 할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음 저는 약간 느린 스타일이고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리빨리 알아듣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신 거고 네 신종이야 신종 캐릭터야 귀여우시다 계란 다 까나? 네 계란 오늘 안에 깔 수 있을까요? 먼저 먹지 말고 네 먼저 먹지 말라 그랬어 네 어? 먼저 먹지 말라 그랬어 이래요 잠깐 오는데 괜찮아? 어 잠깐만 찾았어 저기 뜨거우니까 뭐야 노른자만 빼요 저렇게 먹어요 흰자만 드시나봐요 흰자만 아 그거 노른자가 맛있는데 어 그거라 콜레스토로 때문에 두 가지 저 지방 콜레스토로 지방 아 저 노른자 좀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데 왜요 반숙으로 해가지고 약간 넓네요 그래도 아 조금씩 있네요 와 오늘 안에 다 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먹어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 정도 그쵸 먹었구나 저럴 때 빠르네 와 맛있게 드시네 이야 먹었구나 안 먹은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 좀 많은데 모르지만 하나 정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와 손도 닦고 와 이 텐데 빨라 야 일시장에서 라면 수프 터는 소리 들은 거 신선하다 라면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야 지금 넣었어요 지금 몇 개 끓였어요? 다섯 개 다섯 개 갖고 우리 둘이 어떻게 먹어요? 아 그럼 몇 개를 끓여요? 저녁 사이즈 다섯 개 갖고 어떻게 먹어요? 제가 라면 먹으면 최대 그래도 한 열 개 끓여요 피라테스 강사하는 소리야 열 개를 먹은 거? 우리 복근이 있는 친구거든요 라면을 열 개 먹어요 저보다 사실 더 많이 먹어요 아 근데 어떻게 뱃살이 안 쪄요? 어 이 친구는 특이한 게 대회 전날에 족발 먹고 나가요 아 진짜? 근데 이때 가는 거야? 네 살이 그냥 아예 안 찌는 척이에요 안 찌고 먹으면 더 펌핑력이 좋아지는 친구 어떻게 보면 차고났네 차고났네 차고났어 너무 적어서 원래 제가 잘 먹는 걸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조금 하셨나 해서 약간 실망했어요 적당하게 먹어야지 걔는 막 배가 빨라게 먹으려고 그래 자꾸 오 아 꼬들꼬들하게 크으으으 아 맛있겠다 아 내가 열이 한 끼칠 거라도 헬스 안 했어 여기가 헬스장이지 라멘틴인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지 나 나가시는 것도 아닌데 öm bars 인ний 세리 ப 보라 야 정말 색도해 아니야 já 맛있겠다 아 아 얘기했죠 안상 안심인데니까 케렸기 되니야 뱀 오 세상에 진짜 특이한 영상이래요. 라면 배틀이에요 지금? 대화도 없어 그냥. 누가 뺏어 먹나? 너 왜 먹어? 천천히 먹어. 내가 두 개만 먹을게. 천천히 먹어. 더 먹을까 봐. 지금 다섯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먹나게. 그러니까 여섯 개 꾸리라고 하겠다. 와 진짜 충격적인 영상이다 이거. 내가 밥을 먹으면서 너랑 경쟁을 해야 돼. 아니 이게 뭐야. 근데 이게 경쟁이 되는 것도 신기하다. 일어섰어 일어섰어. 진짜 잘 지친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이거 왜 끊지 않아. 라면을 안 끊어요 지금. 당사님들 그 회원들 라면 먹고 오면 꼭 불어레용을 내려요. 그럼 날도 나죠. 회원님 이제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혼나야죠. 어제 뭐 다 날라갔다고. 포린이 하고 있어 근데. 졌다. 김치 졌자는 거야. 양무. 아 엠티 온 거 아니야? 7분만에. 아이 고소다 먹었어. 아니 빨리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어. 장갑이 필요한데. 어? 또? 또 자라나처럼. 더 하나만 더 가져가도 될까요? 장갑이요? 네. 뭐 하려고? 계란 먹으려고? 계란에 김치 싸먹으려고. 아니 뭐 젓가락 드셔도 되는데. 아우. 아 김치. 아 그렇죠. 어 김치. 아까 장갑 뜯은 거 냅두지 버려갖고 또 쓰면 그거 아깝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짠소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한 번은 벌칙이 되니까. 국내 같은 게 왜 나오는지 몰라? 그렇죠. 너무 일용품 많이 쓰면 안 되긴 해요. 아 맞아요. 좋아요. 장갑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써도 되거든요. 고마워. 아 이런. 이것도 며칠이야 지금? 아니 배 안 흐르나. 15개씩 나눠 먹는 거예요? 15개씩 반댕. 아니 저. 혹시 사는 게 아까워서 라면 끓여 먹는 거 아니에요? 싸서. 아니야 아니야. 맞네 맞네. 진짜 시켜먹는 거 좋아서. 아니야 아니야. 짜장면이 더 비싸니까. 양크루지야 양크루지. 양크루지야. 네. 호낙이는 거예요. 우두새네. 우리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덟. 몇 시. 넷. 남산이야. 엉덩을 내리고 차라고. 아이고. 저는 배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연기 생활 24년 차.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선수 겸. 트레이너 2년 차. 최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아이고 같이 일하세요? 많이 가도하셨는데. 네. 최고였죠 뭐. 진짜. 그래 그래. 조풍마누라. 조풍마누라. 맞아. 최훈주 씨 알죠. 최훈주라고 하면은. 아 그 옛날 배우. 아 그 조풍마누라. 이렇게 했던 이미지를 좀. 바꿔보자 해서. 오늘 본인. 대회를. 아 다른 인증으로 가셨구나. 대회도 우승하시고. 맞어 맞어. 맞어. 봤어. 진짜 운 것 같다. 1위 2위. 어마어마. 어마어마하지. 엄청나게 하셨네요. 기본 아시안이에요 일단은. 월드와 기본 아시안. 세계대회 나가죠. 네. 1등 하고. 한국대회 그랑프리 먹고. 춤죠. 연기 복귀를 하려고. 대회를 나간 거였고. 이게 바로. 연기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연기자 생활로. 관장님이. 놀면 뭐하니. 학생들 레슨 하고. 여자 회원님들 레슨 하는 게. 어떻게든. 누구보다 제 몸으로. 실험을 해본 또 사람이니까. 아 맞아. 내 기사 왔어. 3개월 만에 저렇게 됐죠.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하루에 8시간씩. 하아. 아니 거기서 살았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보고. 저거를 보고. 진짜 많은 여성분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의 오신 분들이. 네. 저 정도 운동을 하면. 거의 다 가만둬요. 그럴 거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아니 근데 저한테도. 3일만 오라고 했는데. 3박만 오라고 했는데. 하루에 뭐 한 12시간씩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1시간인데. 1시간에 기회를 주면. 네. 전혁민 씨의 마음을 바쁠 수가 있어. 라멘 한 번 줘요? 라멘 한 번 줘요? 라멘. 계란. 계란에 김치 줘요. 계란에 김치 줘요. 야 그거 먹으러 가야겠다. 가자. 진짜 해당 김치. 너무 맛있겠어 그거. 아 멋있다. 그렇지. 여섯. 내리고 쳐야지. 제 회원님들한테 신경 꺼주실래요? 미스마가 있네. 일곱. 뭐 먹었어? 하나. stem. 뭐 먹었어? 그렇죠. 아까 처음 본다고 또 처음 본다고? 오 좀. 여기 되게 가족적으로 대해준다. 네 가족적이에요. 네. 출이에요 회원들하고 그냥. 다 반말해. 다 반말하고. 네 다 반말해 그냥. 회원님도 반말해도 되는 거야? 네? 네? 최승아. 니 기구 어떻게 쓰는 건데? 나만 끓여줘. 나만 끓여먹어라. 어제 동북이를 배고파가지고. 남매이가 어지어지네. 가자고. 레츠 고. 들어가. 시원하다. 시원해 시원해. 야 이거 좀 펴봐. 좋았어. 나 엠티 온 것 같아. 죄송한데요. 왜 밖에 나가서 안 먹느냐. 아니 저기 무슨 당근도 있는 거예요? 사육이에요 사육. 라면을 끓여 먹지 않나. 저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짠도면 안 먹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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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맛있겠다. 빨리 빨리. 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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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케이크 진짜 웃겨. 진짜 작은 아니다. 고마워. 우리 양반장님이 왜 이렇게 화가 치밀어오나 봤더니 저분 때문에 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 화가 나도 뭐 별 개의치는 않아요. 네. 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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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말을 못 하는 거야? 고기가 얼마나 산 거예요?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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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사줄게. 맨날 넌 뭐 살 때마다 그냥. 지금 많이 먹는 분하고 짠도리하고 붙었으니 맨날 싸우세요. 많이 많이 빨리 빨리. 이거 왜. 스트로크 얻어놓고. 아니 왜 이렇게 항상 부족하게 사오시는 거예요? 아니 좀 부족하고. 많이 먹는 거 알잖아요. 아니 2kg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3kg. 2kg. 돼지 가시네. 소고기를. 돼지고기면 더 잘 쓸 수 있는데 소고기 이렇게 많이 먹으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야? 부족하다고 맨날. 아유 진짜. 점심 부실하게 먹었대. 점심 그래. 30개 밖에 안 먹었는데. 아유 배틀부터 저 배틀. 맞아 이게 점심이었잖아. 저녁은 좀 가볍게 먹지 않나? 먹어도 될 거 같은데? 그래 먹자. 잠깐만. 아 집게. 아 집게. 아 집게. 아 집게. 아 집게. 아 집게는 또 있네. 아 집게는 또 있네. 이번적으로 제가 데시카드로 집게로 가나 봐요. 네. 아 저번에 안 씹는다. 아 동훈 씨 안 씹어요. 아 동훈 씨 안 씹어요. 왜? 아니 무슨 얘기야 이거. 아니 그리고 사실 저런 건 뭐 양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아 그런 거에 따라 고기 뺏기죠. 무쌈이라든지 가야 되는데. 고기만 이렇게. 쌈. 쌈 없는 순간 고기가 몇 점이 달아가. 그래 김치도 아니고 지금 고기만 저렇게 개선한 건가? 김치 지금 선택 아니에요. 아 줄게. 벌써 다 먹었어? 아 줄게 줄게. 어 여기서. 감사합니다. 아 소금 안 냈어 소금. 소금 넣어줘. 하아.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빨리 먹으니까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도 굴을 하나씩 줘야 돼. 약간 어미새 같아. 그게 본인묵도 많이 없진 못하네요. 여기다가 나중에 딱 이거. 뭐냐 이거. 숯불 그거 있잖아요. 바비큐 그리 설치하고. 여기다가 냉장고 넣고. 식기 세척기 놓고. 여기 세팅을 싹 우리 아지트를 딱 하나 만드는 거야.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닝. 어닝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비 오는 날. 산만색 막 소리 나는. 어닝은 해주시네 난 비막두 먹을 때까지. 어차피 마른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디드먹으라고 물 대신 이거 먹으라고 하라고 물 대신 먹으라고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 아 양포즈거든요 어닝하고 냉장고 사고 여기 저기 싱크대 할 거면 배소 다 시설해야 되는데 형 돈 있어? 이게 버린 남자? 어닝은 일단 빼자 너 저기 줄 알았어 비 안 올 때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지 이 놈은 뭐 밑에 가서 라면 먹으면 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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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끊죠 정신 끊죠 바로 이것으로 연자 해줘 그 같은데? 아 제발 아들이야? 네 로봇 하나하나 쓸데없는 거를 낭비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그잖아 봐봐 날씨가 중천에 떴냐 안 떴냐? 떴습니다 너 뭐 이렇게 중천 하세요? 바꿔? 아니 이거는 그래도 밖의 조명이에요 영업하는 집인데 그쵸? 꺼놓으면 망한 집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기서 딱 보면 아내가 헌해요 이거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아 저렇게 살면 평생 저렇게 살게 돼 좀 쓸 땐 쓰고 그런 약을 보는 건데 그치 내년에도 이제 3반기 때 또 대회를 나갈 계획이고요 저는 이제 스포츠 모델이나 비트니스 모델 이 두 종목을 거의 주로 뛰고 있습니다 정태 처음 봤을 때 그냥 약간 사투리 쓰면서 어 이거 운동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왔어요 여간한 애가 3개월 운동해서 대회 나가서 육상 쫙 쫙 쫙 3개월 마냥 3개월 마냥 3개월 마냥 지금은 꽁치 정도 됐어 꽁치 꽁치면 이제 내년 정도에는 한 천치 돼야죠 꽁치 근데 우리 양 과장님 대단하시긴 하네 2018년에 이제 창원에서 휴직한다고 올라와가지고 3개월 운동 시키고 루키 탑 6에 들어갔어요 6명 네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출전하고 좀 쎄는데 그래도 입상을 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호랑이 간의 몸이세요 일단 운동을 할 때 딴 짓을 절대 못하고요 되게 힘듭니다 되게 근데 뭐 대신 운동 효과는 확실하고요 훅 훅 훅 훅 쭉 넣어 딥이 뭐야 담그다 아니야 확 담그라고 몸을 발이 달라고 하면 무릎을 약간 뒤로 절게 어 더 장하다 더 다시 더 더 더 더 올려 펼치지 마 그냥 내려와 더 자 어 어 어 어 어 편하게Спасибо Gordon 워낙 .. 아 당 nog인답 어 더 어 때문에 다 쏘셔야 응 TER 다시 좀 들어 두려 third 들어. 더 들어. 더 들어. 더 들어. 뭐 사냥 왔어? 또 못 들었어. 뭘로 못 들어 들어. 놓는다. 들어 빨리. 들어. 하나 둘 하나. 걸스닝 빠지면 어떡해. 일어나. 하나 둘. 아 쉬는 타입이 없는데 그냥 계속 한 거야. 아 이거 더 물어야 돼. 더 물어야 돼. 뭐는 걸 왜 그러는데. 아 본인이 손을 물으라고? 네. 가슴을 물어야죠. 아니 가슴 근육으로? 자. 내가 왜 하고. 왜 하지? 오우. 오우. 다치겠어. 그냥 와라. 그냥 와라. 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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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foulness. 다른 소 примologists. 지금 대단해. 오우. 왈지. 왈지. AC. 연행할 수 있는 다 NAFA. 이거 입어요. 이거 입어요. 이거 입어요. 이거 입어요. 이거 입어요. 이거 입어요. 야 정말. 소개돼 소개돼. 백반 나가야 돼. 오늘 고생했으니까. 어? 많이 먹어. 자 먹겠습니다. 냄새 완전 좋아. 어 그러니까요. 빨리 먹고 싶다. 더불어 한 잔씩 하고. 지금 몇 인분이에요? 3인분이에요 이게? 생크림빵이 8개 있고요. 나 달걀이 지금 도대체 몇 개예요? 60개래요. 아니 저러면 양기장 뚫으라니까. 왜 마트에서 사요? 비싸게. 빵만 몇 개요? 58개야. 운동할 때 단백질, 탄수화물, 나트륨이 쫙 들어가야지 운동이 빡빡하게 잘 되는 거야. 알지? 네. 나트륨도 필수예요? 뭘 알아? 필수는 아닌데. 펌핑감이 굉장히 좋아지. 진짜 짜게 먹어요. 김치? 동훈이하고 정태는 사실 사이즈 업을 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는 정말 많은 양을 먹어줘야 되는데 탄수화물과 나트륨이랑 단백질이 폭발적으로 들어야 돼. 이거 다 먹었습니까? 그럼. 운동하시니까 다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란 깔려는 장갑이 필요하잖아요. 혹시 그거 있으세요? 일회용 장갑? 대단식 Table 뭔지 잘 먹었어요? dela 김치랑 인터 faded 너무 전에 난 근데 왜 이렇게 wild 김치 사나이 모겠다고 Feed her 이게 뭐야 지금 뭐야 이거 크림 이게 벌컵 시킨다고 지금 네네네 선수들은 벌컵하는데 관장님 왜 하세요? 저도 밀리지 않는다고 사이즈에서 소화기가 되게 좋아야 되겠어요 저거 하려면 저거 대단한 거예요 저희도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먹어 아직 모였어 배가 덜 나왔어 배가 더 나와야 돼 여기를 왜 오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밥 먹고 편식하고 요리라고 내가 편식하고 그쵸 여기 자꾸 꾸미려고 해요? 그 이거는 누가 먹죠? 누가 하겠어 이걸 여기서 밥 누가 먹어? 밥 말입니까? 밥 누가 먹냐고 제가 먹습니다 그래 같이 먹는데 어떡해 우리 거는 우리가 어? 많이 먹어 네 일단 일하려면 많이 힘들어 저희 시키는 거 혹시 더 맡기려고 다른 데리도 돌아가시려고 야 나중에 정태 꿈이 뭐야? 제가 말입니까 관장관찌기 멋진 체육관 그래 근데 이거를 네가 선수 해볼 줄 알아야지 네 거닐 거 차릴 때 하면 돼요 어련히 알아서 할 거야 정태가 이제 최고한 관장이 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야 돈은 누가 아끼네 누나보다 돈 아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거야 살기를 만들어 주는 거지 운동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운동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거 불건적인 불건적인 이 저번에 정말 수진했을 때 2인 1조야 와 저거 다 먹었어 우와 다 먹었어 우와 대박 다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나 이거 다 아직 안 먹었네 먹고 빨리 드세요 먹냐고 와야지 예 심큼치고 먹는 거 진짜로 이거 다 먹었어요? 우와 되게 잘 가벼웠어 빨리빨리 뭐 하는 거야 너 옛날에 그 작업하던 거 그거야? 네 그거 좀 빨리빨리 크림 허팝 윤드 정신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일을 지키신다고 하셔가지고 정성공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았는데 을 쥬욱 들어와 봐, 여기 지질 뻔한 거 있지, 이거? 이거 싹 깨끗하게 치워. 그다음에 페인트 바르면 돼. 무슨 말이야, 그치? 어려운 거 없다잉? 예? 어? 뭐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게 많아요, 지금. 어, 근데? 공사장, 인부 같은. 다시. 다 못 들어갔다가. 아, 조조야. 들어도 끓여도 끝이 없는 거 같은데요? 아, 여기 일하면서 안 해보는 게 없네. 안 해보는 게 없어요. 이거 하면 목구멍에 먼지 빼려고 아마 고기 사주실 거예요. 어, 고기 사주신데요, 하다님이? 아니요, 제가 사달라고 하려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원장님 밖에 없습니다. 네. 마라사의 원장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거 다 헤쳐버리고 빨리 맛있는 거 먹어요. 없습니다. 네, 좋아. 천천히. 와, 노래가 좋네. 이렇게. 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친했어? 네. 이거 뭡니까, 이거? 먹을 거 아닐까? 어, 이거. 어디 먹을 거 있어? 깨란인가? 고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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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죠? 너리밤 매트 아니에요? 너리밤 매트, 너리밤 매트. 너리밤 매트, 너리밤 매트. 그러니까. 그거는 비 맞고 그러면 이렇게 치가 신경이 날 텐데. 딸기도 너무 간편하고 그리고 밟았을 때 되게 푸신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예뻐요. 약간 잔디나 나무 숲속에 온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목푸라 쓸 중에는 잘해보았죠? 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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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이 쌌죠. 야, 이렇게 공사하고 이사하는 날 뭐 먹어야 돼? 고기. 기름진 거. 그래, 기름진 거 뭐 먹겠어? 고기. 형접살? 기름진 거. 짜장면 먹어야 돼, 짜장면. 뭐? 짜장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와, 진짜 면 진짜 좋아하시네. 짜장면이요? 고기 사주실 거예요. 고기를 사달라고 하면 돼요. 우리 이거 다 해치어버리고 빨리 맛있는 거 먹어요. 거기서 먹을 거라 생각 안 했고 저는 외식을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건물 안이 아니면 무조건 외식이에요. 외식이 별거 없어요. 내 공간에서 안 먹으면 다 외식이. 아... 이거는 진짜 저도... 아니, 누나 왜 이래? 아니, 누나 왜 이래? 근데 저렇게 있으면 고기 정도는... 오, 벌써 날씨 쌀쌀하다. 야, 봐봐. 짜장면 먹는다면서요. 시켜먹는 거 아니야? 중국집에 시켜먹는 거 아니었어? 아, 봐봐.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시죠? 아, 수학 운영력이 어마어마해요. 최윤주 씨의 배우기였는데 이제 피트니스 모델로 하시고 또 다시 배우기를 하신 거예요. 내년에 다시 볼게요. 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기다려. 아니,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보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럼 웬일이야? 아니, 짜장면은 피필이에요. 아니, 짜장면을 시켜 먹을 생각을 안 하시고요? 아니, 근데 짜장면의 안에 단백질은 사실 별로 없어요. 기름기도 많고. 근데 저건 라면은? 저거는 저희가 이제 수제이기 때문에 저 짜장면에다가... 수제예요? 손으로 만들기는? 손으로 만들면 이건 수제죠. 면을 제가 손으로 만졌잖아요. 네. 그럼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제가 어디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서 먹죠. 짜장면을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 추운데서 그걸 또 그렇게 끓여 먹으실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몇 개 할 건데요? 둘, 네, 여섯, 일곱.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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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르기. 이게 뭐야? 고기! 보충한 산책도 좀 sono. 오 잘 냅다. 와. 고기 넣어주시는 거예요? 잘 냅두라고. 와. 저도 캐릭터 독특하시네. 아, 요리를 또 잘하실 거 같아. 잘하시죠. 아,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해요. 곱창 볶음 하고 두루치기를 잘해요. 그런 건 장사에서 썼어요? 네. 근데 저게 많은 약을 하면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물 대신 포기 왜 이렇게 토스 제작을 한 거예요?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이거 볶고, 이거 볶고, 이거 끓이고 언제 먹어요? 말 시키지 마, 금방 먹을 수 있어 너는 얼굴이나 닦고 와 아, 이거 못 닦아요 뭘 못 닦아 이거 만드는 시간에 그냥 하나 시켜먹는 게 더 빠르겠네 지금 이것도 돈 아껴려고 안 시키고 만드시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돈을 낚여? 이게 돈이 얼마인지 알아? 저런 게 인사를 드렸어 아, 거기가... 싸게 막았네 네 아, 여기 싸네 같은 돈이면 빨리 먹고 빨리 끝내고 빨리 가는 게 낫지 이 시간에 딴 데 가서 벌써 먹고 왔겠네 말이 많아졌어 할머니 다 아시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 근데 이 식기를 한꺼번에 못 할 텐데 그러니까요, 못 끼는 거야? 저 다 먹었어? 20개 저게 약간 불려 먹는 스타일이야? 살찌 쓰는 거 다 합니다 저게 가능한가? 우와 뭐야, 뭐야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벚꽃 양파랑 저게 뭐야? 돼지고기? 쌀국어? 어우, 저게 주면 떡이 됐어 어우, 짜장떡인가? 저건 떡이 됐어 저거 조금만 놔두면 묵 되겠다, 묵 묵 짜장룡이잖아, 짜장룡 이제 먹어도 돼? 야, 그거 갖고 와봐 저걸 주고 자 자 아, 죽이네 다 됐네 감사합니다 잘 많이 먹는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프레이노도 왜 이렇게 라노를 많이 먹는지 몰랐어요 김치를 찾아야 또 그거는 올려야지 커피인 거 같아, 우리 그래 다 먹은 필요가 없어 야, 진짜 영구 대상이다, 이게 맛 어때? 맛있어 고봉밥인데요 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먹는 거 같은데? 머슨밭은? 두 배 이상 없죠 요거는 이제 다 맛있게 드시네요 동훈 원장님 이게 체중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공개해도 된다고 해서 공개합니다 네 52kg 한 끼 식사량이 남자 직원보다 많아요 어디에 저렇게 음식이 많이 들어간다 참 그 내장을 한 번 엑스레이로 찍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도 돼 한 번도 안 해도 돼 이게 지금 다 서서 있는 거죠? 네네 소화시킬 겸 누가 봐도 벌칙 같거든요 다 서서 어깨들 다 부딪치는데 처음에 우리가 다 같이 먹는 데 의미를 드는 거지 뭐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더 좋은 음식 더 맛있게 하나씩 하나 만들어 가는 거야 응? 손 다 먹었어?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진짜 대단하다 더 먹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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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저희는 그래서 이런 거 맞는 거잖아 다 같이 또 먹고 하면서 이제 더 본족한 사이가 되는 거지 이제 밥 먹는 공간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하고도 더 얘기도 나누면서 먹을 수 있고 소통의 공간? 그런 느낌? 좋아요, 아주 먹었습니다 형님은 좋아하는 거 아무튼 뭐 종종은 모여서 먹자고 이게 쉐이 바 아닙니까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 고맙습니다